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과 시장 동향을 편리하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.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 정보 앱은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세,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등을 알 수 있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맞춤형 부동산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제공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는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통해 현장 조사자들이 조사하는 최신 부동산 가격 정보라고 한국감정원은 밝혔습니다.